틸만 프라임 7중 프라이팬 24cm 입니다. 인덕션 전용 이구요. 독일 인덕션 전문 기업인 틸만 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BFOA 프리 스테인리스틸과 알루미늄을 섞었구요. 틸만 홈페이지와 블로그 특장점입니다. 품질표시구요. 원산지가 대한민국이네요. 박스 밑면 사용법과 주의사항이 나와 있구요. 본인 제품입니다. 원산지가 대한민국이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키친타월에 식용유를 묻혀서 이물질이 묻어나오지 않을 때까지 문질러줍니다. 약간 검은게 묻어나가긴 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